물건 고르는 손님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친 소매치기범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경찰이 사복 입고 잠복해서 잡아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손님들 사이를 서성입니다. 손님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손수레에서 지갑을 빼 달아납니다. 웅크리고 앉아 상인에게 물건값을 치르는 손님도 똑같이 당합니다. 검은색 봉지로 시야를 가린 뒤 범행을 이어갑니다. 석 달 전부터 부산 전통시장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술을 냈습니다. 이렇게 잠복한 끝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부찾힌 6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절도전과 15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3건 외에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